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해 울산의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증가했습니다. 제3 피해액은 670억 원에 달해 2018년에 비해 9배가 넘었는데 이는 연포부두 선박 폭발 화재 피해액이 559억 원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A형 간염에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만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3,300명 정도가 접종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유니스트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뛰어넘는 교육과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며 학문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과 같은 탁월한 연구 업적을, 혁신 분야에서는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